1막 5장, 오늘의 주제공연입니다. 우리 누리의 출단 단원들의 기악연주에 맞추어서 국립국악원 장학단 소속의 전가객돌입니다. 김영근, 하윤지씨의 소리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아라리 1막 5장은 용인 지명가의 세부곡으로서 누리전통문화보전의 김명예 상임위사께 작사하셨고요. 또 용인대학교 국악과의 이호규 교수님의 작곡으로 우리 기흥지역의, 기흥지역입니다. 아름답고 역사성 있는 고유한 말 이름으로 재평곡한 그래서 오늘 초연하는 곡입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다 보면 신갈도 나오고 상갈도 나오고 이렇게 노래의 우리 동이 나오네 하고 들으실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곳 기흥에 맞는 맞춤형의 아리랑곡일 겁니다. 우리 다함께 기흥아라리 1막 5장 들어보겠습니다. 띠리의 순서한 큰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띠리의 순서한 큰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띠리의 순서한 큰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띠리의 순서한 큰 박수는 띠리의 순서한 큰 박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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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지역이 있네 주와 소촌은 같은 나를 같지만 성도가 동암이라네 랍스 랍스가